한국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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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저도 자주 와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바꿔야죠 좀 바꿔야 되겠죠 중국에 국회의원 출말로 합니다 무슨당이요 나이 많은사람 나와 뭐야 나오시려고 하시죠 나이 많은사람 나오는데 옛날사람 싫어 좀 젊은사람 나와서 바꿔야 되겠죠 한국당을 할라해도 옛날사람 우물감이 좀 하면 안좋은게 우리들 하는사람이 전반적으로 어려웁니까 전반적으로 다급죠 네 그래야죠 항상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맞습니다 내년에 4월은 총선이잖아 중국 중국 무슨당으로 나와요 한국당으로 경선을 해야죠 전화 경선을 해야죠 전화 경선을 해야죠 제가 도전자를 낼려고 너무 오래 해가지고 찍어줄게요 해드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맞을때 안되나요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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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제가 MBC 울산 MBC홀에 있다가 서울 MBC홀에 있다가 진안정부 청와대 대변했거든요 강당 중국에 중국에 나와요 네 중국에 나와요 중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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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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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유튜브 준비하려고 지금 소모들은 더 모델비까지 5만원 いい 맞이 그때는 아무리иях 거의 20대디만 hal 내가 이런 사람 에 도움을 다 정채함 아니에요 國 MOM 사람들이 지금 복지 복지 회화 좀 더 늘린다고 해서 경기가 돌아가는 하도 없어요.